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구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세상에 살면서요. 대부분이 보면 돈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제가 봐도 돈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한데요. 꼭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기준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적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얼굴의 어떤 모습이야 부모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요. 또 요즘은 성형도 많이 하지만 우리 각자 얼굴의 표정은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또 맑거나 흐린 그런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마음으로의 어떤 기상, 마음의 날씨는 우리 각자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돌아보면요. 인생이 참 짧아요. 어찌 보면 하루는 우리 각자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어찌 보면 순간의 찰나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 불자님들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하루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 않아요. 결코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하루하루를 정성껏 갖고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19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불설아미타경 가운데 제5품 바로 모든 새들의 소리가 법문을 한다라는 상황 거기에서 바로 5군, 5력, 7각지, 8정도 분해 대세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8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가에서 중도의 도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올바른 깨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 중정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8가지가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정견이고요. 또 바르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정사라고 하고요. 바른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때요? 말도 바른 말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세 번째로 우리가 정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바른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로 정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 업을 지으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바른 행동을 해서 바른 업을 지으니까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로 정명이고요. 올바른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올바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정정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올바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기억으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정념이다. 올바른 기억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정정이다 라고 해서 올바른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팔정도를 사막으로 분류해 보면요. 바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정견과 정사는 해에 해당이 되고요. 또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우리가 행동을 하는 또 바른 삶을 사는 올바른 생활을 하는 바로 정업정명은 계율에 해당이 되고요. 또 바른 기억을 하는 정념과 또 올바른 정신 집중을 하는 정정은 바로 계정의 사막 가운데 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정진이라는 것은 이제 사막의 공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새들의 소리가요. 이런 법문을 하는 소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기는 법문하는 것이 없지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새소리나 물소리, 개구개소리 또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도 넓은 도로가 있고 좁은 도로가 있고요. 울퉁불퉁한 도로가 있고 바른 도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스승으로 볼 수가 있죠. 단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스승으로 본다면 스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소리도 물소리도 그렇지만 또 하늘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 않아요. 풍경소리 하나를 틀어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는 말이나 행위나 스승 아닌 것이 없고요. 또 시내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요. 차량에 운전하는 모습 하나만 봐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바르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막 여기저기 위험하게 막 이렇게 그냥 꼬불꼬불 막 위험하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나는 저래서는 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죠. 심지어 차소리까지요. 모두가 법문 아닌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내가 어떤 마음의 눈으로 바라봤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기토중생 문시음이 개실연불연법염승이다 그랬어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저 극락의 중생들은 바로 이 극락 속에 있는 중생들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염불 나오지 않아요. 이 염불이다라고 하면 흔히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 경전을 따라하는 걸 염불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염불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염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행위를 생각하고 또 마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죠. 그래서 염불 또는 염주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말과 행과 뜻을 생각하면서 돌리는 구슬이 염주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염불이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정구없지는 마바냐 바랍니다. 이게 꼭 염불인 줄 아는데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과 같은 말과 행과 내가 덕목을 실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자책에게 염불이 되는 것이예요. 어떤 경전을 하는 행위가 염불이 아니라요. 바로 저 극락의 중성들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리불 여물 위차 조실시 죄보 소생이라. 사리불아 그대는 이 새들을 죄업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아미타경은 극락세기를 놔두는 것인데 극락세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건데요. 거기서 새들이 이런 어떤 법문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새들이 염력에 의해서 새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왜 극락인데 염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이자하 피불국토 무사막도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부처님의 극락국토에는 사막도가 없으며 사막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는데 사막도가 지옥아귀 축생의 세계를 사막도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극락국토의 지옥아귀 축생으로 태어나는 그런 곳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다 극락인데 다 열반에서 극락으로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새들도 염력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로는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사리불 기불국토 상무학도 지명하황 유실이다. 사리불아 악도라는 이름도 없거늘 하물며 그러한 업보가 있겠느냐. 바로 극락세기에는요. 사막도도 없고요. 또 악도라는 이름도 없고요. 하물며 업보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시제의 증조 개시 아미타불 용령법음 선유편화 소작이다. 그곳에 있는 모든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 천님의 진리의 소리를 펴기 위해서 변해서 놔둔 몸이다. 응화신이라는 얘기죠. 응화신. 바로 변화 소작이다. 바로 아미타불 천님의 진리의 소리를 펴기 위해서 변해서 놔둔 몸이지 업보에 의해서 새가 된 그런 사막도의 축생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리불 피불국토 미풍취동 제보항수 급보라망 출미 묘민이라.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세상에는 잔잔한 바람이 잠깐 동안만이라도 움직이면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보배 그물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잔잔한 바람이 잠깐 동안만이라도 움직이면요.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보배 그물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극락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어 백천종악 동시구자이다. 비어 백천종악 동시구자이다. 그것은 마치 백천가지의 악기를 합주하는 것과 같나니 백천가지의 악기를 합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바람소리 또한 새소리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백천가지 악기를 합주하는 것과 같이 아름답긴 하고 문시음자 자연계생연불연법 염승짓입니다. 염불연법 염승짓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문시음자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연계생연불하고 바로 모두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연계생연불 자연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 또 염법 법문을 생각하고 염승짓임 스님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라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루고 여러분들이 고생고생 끝에 즐거움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죠? 뜻하는 대로 안 되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게 보이고 여건로 나쁘게 보이고 환영으로 나쁘게 보이고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세상이 다 긍정으로 보여요. 다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살면서 이런 고난이 다 있지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움이 엄습해오고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안이 되다 보면 무슨 너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수렁터리 같은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극락에서는 어때요?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아름답게 들린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의 또 자기 그릇의 모양대로 세상을 본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개나리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개나리 향기가 나게 마련이란 말이죠. 또 장미꽃의 바람이 불면 장미향기가 나요. 또 백합의 바람이 불면 백합의 향기가 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나는 향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상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상대는 내 거울이잖아요. 상대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대하는지,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는지 보면 바로 내가 모르는 나의 향기가 상대방한테 전해져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보가 나한테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경을 안 하고 사랑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향기를 상대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리불 기불국토 성취여시 공덕장엄이라 그래서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세상에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이 되었느니라 라고 오픈에서는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간혹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안 좋은 부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부분들만 이렇게 필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제 주변에서 보면 간혹 있어요. 불자님들이 힘들고 안 힘들고 좋고 나쁘면요. 결국은 세상이 좋고 나쁘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것이고요. 안 이루어지면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것이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자꾸 불만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세상이 다 짜증스럽기도 하지요. 어떤 물자님들, 아이고 스님 저는 되는 일이 뭐 하나도 없어요. 하고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되는 일은 불과 몇 가지 뿐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은 불과 몇 가지 뿐이 없는데 거기에만 빠져서 보니까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바라보듯이 운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운물만 바라보듯이 너무나 좋은 여건들이 많은데도요. 좋은 여건을 안 보시고 나쁜 여건 몇 개에 심취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세상이 다 짜증스럽고요. 힘이 들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어때요. 화만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우리가 새소리도 다 법문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 새소리를 통해서 백천가지 악기가 합주하는 것 같이 아름답게 들린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선 아이들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남편도 침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아내가 침이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자식들에게도 도대체 저 녀석이 왜 내 속만 이렇게 뒤집어 놓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안 하는 것 자체가요. 내 마음 속으로 바람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 하나만 바꿔놓으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심지어 차 소리, 그릇 엎어지는 소리, 남편이 야단치는 소리, 아내가 바가지 긁는 소리까지도 참 뭐 뭐예요. 아름다운 극락의 풍경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하나만 바꿔면 그게 극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불덕 무량분이다. 바로 부처님의 덕을 서라는 품이다. 이 여섯 번째 품인데요. 불덕 부처님의 덕은 한량이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리불 어 여의 우나 피불하고 호 아미타. 사리불아 그대는 어찌해서 저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느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그 아미타 부처를 왜 아미타 부처라고 하는 줄 아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사리불 피불광명 무량 초 시방국 무소장의 시고 호이 아미타. 사리불 사리불아 피불광명 피불 바로 이곳의 부처님이 아니라 저곳의 부처님의 극락세계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피불이라고 했어요. 저 부처님의 바로 아미타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명. 광명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고. 여러분들 우리 비루자나 부처님을 변조광명이라고 해요. 두루두루 막히는 데 없이 빛을 발한다.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는 막힘이 없지 빛을 발하지요. 새새생생 끝도 없지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진리로 형성된 부처님은 우리는 비루자나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루자나 부처님은 바로 광명변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광명이라는 것은 빛광자에다 밝은 명이 아주 밝다라는 약이에요. 밝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진리에 다 능하다. 또 모든 밝음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광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정에서의 광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항상 가정을 따사로이 만들 수 있는 배려와 아량과 미소진 얼굴이 바로 광명이다. 보름달의 광명은 어때요? 여러분 달의 광명은 보름을 이야기를 하죠. 햇빛의 광명은 어때요?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아름다운 햇살이 비칠 때 우리는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광명은 뭐예요? 우리 보살님들이 됐든 거사님이 되었든 어때요?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해야 새싹이 자라지 않아요? 추위가 있을 때는 새싹이 안 자라지 않아요? 만물이 자라려면 해가 많은 여름에 잘 자라는 이치와 같이요. 여러분들 가정의 어떤 온기가 돌면 일이 잘 풀리고요. 또 항상 하하하 웃을 수 있는 여름과 같은 그런 따사로미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마음이 일그러지고. 겨울과 같으면 만물은 다 동면에 들어가는 이치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고요. 끝이 없고요. 또 시방에 온 세계를 비추어서 조금 더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부리라 한다라고 했어요. 걸림이 없어서 아미타부리다. 온 세계를 비추어서 조금 더 걸림이 없다. 쉽게 예를 들면은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경지를 갖다 우린 아미타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보살님이든 거사님이든 뭐 애기들이 볼 땐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없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보는 아버지상이 바로 아미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커가무가 커갈수록 우리 아버지도 못하는 게 많고 우리 아버지도 부족한 게 많고 우리 아버지도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할 때는 아미타 사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우사리불 피불 수명 급기 인민 무량 무변 아승지겁 고명 아미타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과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가위 없는 아승지겁이므로 아미타라고 이름을 한다. 아미타 부처님은 수명이 한량이 없다라고 해서 무량수불이라 그러고요. 또 이런 광명의 빛이 한량이 없다라고 해서 무량광불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아미타불의 수명이 한량이 없어서 아승지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일아승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일자 하나 쓰고요. 동그라미가 30개 되는 걸 일아승지라고 해요. 부처님이 한 분 출연하려면 삼아승지겁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삼아승지의 세월이 아니라 겁의 세월입니다. 겁의 세월. 사방 40년에 겨자씨를 잔뜩 넣어놓고요. 한량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백년에 한 번씩 와서 겨자씨를 가져가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일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승지겁이라고 그랬어요. 아승지겁. 한량국 가위 없는 아승지겁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사리불 아미타불 성불 이래 어금십겁이다. 십겁. 십겁은 경상도 분들이 잘 쓰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오네요. 사리불아. 아미타불처님도 이미 부처가 되신지 벌써 십겁이 되었느니라. 십겁.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껍. 십겁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사리불 피불 유무량 무변 성문제자 개아라한 비시산수 지소능지 제 보살 중 역부 여신이라. 그랬어요.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께는 한량이 없고 가위 없는 성문들의 제자가 있으니 성문제자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깨우침을 얻는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 수다운과 안함과 아란과 수다함과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사계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가 아란과인데 바로 성문들의 제자가 있으니 이들은 모두 아라한이며 아라한. 여러분들 단계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제가 보충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수요는 어떠한 산수적인 셈으로도 할 수 없이 많고 보살대중의 수요도 또한 이렇게 많으니 사리불 피불곡도 성취하시 공덕장암이라. 사리불아. 저 부처님 세상은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암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부처님 세계가 한량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량강불 무량수불이라고 했고 아미타 부처님이요. 또 한량 없는 성문들의 제자가 많은데 아란도 한량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바람이 성긴데 숲에 불어와도요. 바람은 그 소리를 남기지 않고요. 기러이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간다 해도 그 그림자는 남기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사람들은 소유하기를 원하죠.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남의 것이기보다는 우리 것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것이기보다는 내가 어디기를 원하고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것이 유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모든 강물은 흘러서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네 사람들도 세월의 강물에 떠밀려서 결국 죽음이라는 어떤 바다로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연은 그렇게 떠나고 또 보내며 산다는 생각이에요. 하찮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요. 지나간 일들에 가혹한 미련 두지 말고요. 우리를 스치고 떠나는 인연들을 반기고 또 우리를 찾아와서 잠시 머무는 시간을 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스치고 지나가거나 만나게 해주는 모든 인연, 인연에 감사함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